바로 현관 쪽으로 던져놓고 관심도 없네요 아 허씨 이거 해! 이거 해! 허씨! 일로, 일로! 자, 밀크는 강아지가 된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문다고 뜯겨질 옷이 아냐 겨울 옷이라고 이거는 여름이랑 달라, 두꺼워 너의 힘으로는 어림이 없어 좋아? 이갈이를 시작하나? 이갈이를 하나?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허씨는 안그랬는데 허씨도 저런 거 보니까 이갈이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난리야 난리야 진짜 많이 컸죠 원래는 요만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커졌어요 3키로 넘을 것 같은데 저번에 병원 갔을 때가 2.8이였나? 2. 몇이였는데 이제는 뭔가 좀 무게는 따로 안 재 보는데 안 왔을 때 무거워요 이제 그리고 뭔가 그 딱 안 왔을 때 그 그립감? 그립감이라 해야 되나? 그게 좀 꽉 차요 이제는 메이크는 못 말려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안 돼 메이크 이게 물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뜯기면은 얘가 먹을까봐 그냥 먹으면은 안되는데 이런거는 물어도 상관없거든요 다시 뭐 늘어나면은 늘어나면 늘어나면 되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같은 곳을 물어 여기 옆에도 있는데 또 싸운아 또 싸우는 거야 또 싸우는 거야 아이고 으응 뭐라 미크네 확실히 좀 이거리를 하나봐요 아씨가 이렇게 무는 거 보니까 지금 8시 41분인데 제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네요 좋아하지 말고 절로 가 자